사무실에 큰 창고가 있었어요. 7월 15일 출근을 해보니까 텅텅 비운 거예요. CCTV를 보니까 한 30박스 이상을 빼내가는 장면을 확인을 해서 알게 됐죠. 지난 15일 전 매니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유족은 물론 멀리 일본 팬들까지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전 매니저의 주장은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소장하고 싶었습니다. 이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시켰는데요. 구속되기에 앞서서 이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3.15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항소장 배출된 상황인가요? 예 변호사님이 11월 18일자 내셨네요. 낮은 기록이 넘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게 아직 항소심 입장이에요. 아직은 안 잡혔죠. 사과는 있었나요? 사과는 아직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다른 기획사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제2, 제3회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고인과 유족에게 아픔을 주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브라질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이 들을 다쳐 총우를 위협했던 사건 한밤이 수소문 끝에 브라질에서 방송된 보도 프로그램을 입수 그 당시 살벌했던 현장을 생생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방송사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브라질 경찰이 총구를 겨눈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체포 후에 억류된 사람 중에는 배우 이현두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버라이어티와 드라마를 오가며 꾸준한 활동을 펼쳤던 이현두 씨입니다. 당시 제작진과 이현두 씨가 관광비자로 현지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약초를 밀 반출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여러 날 억류가 된 후 귀국길에 올랐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척해 보였지만 침착한 모습의 이현두 씨였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힘겨운 상황을 꿋꿋이 견뎌낸 이현두 씨. 그간의 마음고생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지 교민과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현지 브라질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긴박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브라질 오지탐험 체험 프로그램 촬영 도중 국민 공원 내부에서 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체포돼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됐는데요. 약초를 불법 제치하고 밀반출하려는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브라질 측의 주장에 해당 국내 방송사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약초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족장에게 선물을 받은 것일 뿐이며 촬영 허가도 미리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나중에 말씀 지금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긴박했던 나날을 보낸 이현두 씨. 그간의 긴장감과 무사히 돌아온 안도감에 십사리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귀국 다음 날 진행된 병원 검진 소속사와 만나봤습니다. 여경이 이제 옆에서 총을 겨누고 경찰서까지 가는데도 서울에서 부상거리만큼 이동을 했고 4시간 넘게 연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못 간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 차에 타자마자 좀 콩콩 울더라고요. 오지 탐험 중 벌레에 물린 상처 치료가 급선무. 안정 후 예정된 스케줄 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가요제에서 최고의 히트곡이 된 프라이머리 박명수의 아이가시. 표절 사건 이후 시시각각 변화는 애매한 횡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이가시 표절 의혹. 급기야 음원 판매까지 중단됐습니다. 네덜란드 가수 측이 직접 나서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는데요. 11월 가요기를 뜨겁게 달군 천재 작곡가의 표절 논란. 그 복잡한 행보 추적했습니다. 지난 2일 공개 직후 표절 논란 입사인 프라이머리 아이가시. 프라이머리 측은.